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서둘 필요가 있을까 우한의 항체 보유율은 공식적으로 3% 됩니다. 중국 당국 자료는 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3%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k-방역의 성공으로 항체 보유율이 불과 0.07%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런 자료입니다. 지난 4월에 봉쇄 조치가 해제됐고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우한이나 후베이성 내에 지역 전념 사례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보고는 항상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월 23일 날 전례없는 도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던 우한시는 7월 무렵이 되면 중국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대부분 개장되었고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도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그렇게 개방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우한시의 인구 1,100만명 가운데서 990만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우한의 마야비치 워터파크에서 열린 음악축제 사진에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명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고무 튜브에 몸을 씻고 물장난을 치는 음악축제 장면 사진이 전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었고 빼곡히 떨어진 사람들의 튜브를 보고 우한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구나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한과 인천의 항공기 노선 개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른진 중국 우한으로 가는 여객기 운항을 정격 허용했습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월 이후에 8개월 만입니다. 9월 15일 날 항공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9월 14일 오후에 티웨이 항공사가 인천과 우한 노선에 운항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16일부터 주 1회 운항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코로나19의 바른지인 중국의 우한으로 가는 여객기 운항을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에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과 우한 노선이 재개된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에 8개월 만의 일입니다. 국토부는 공업도신 우한의 한중기업들의 왕래가 작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어찌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방역당국자뿐만 아니고 방역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방역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맞서 싸우면서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또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우한으로 가는 여객기 운항을 허락한 것은 아무래도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비판도 겸허하게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한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점은 한 번 정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말고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구정 연휴인 1월 24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무려 13만 명이나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한국이 그 이후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생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월 23일 날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그 청와대 청원은 중국인 입국 요구를 전면 검지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2월 1일 날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입국 검지를 1월 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우한 하늘길 개설의 점에서 저는 뭐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지어야 될 일이지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했는가 그 점을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개설해야 되지만 방역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부분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는가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중국 쪽에 압력은 없었는지도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임중한 중국 대사가 2월 1일 날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인 입국 검지 검토를 WHO 세계보건기구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입국 검지를 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런 사안들은 현재 코로나19와 재유행과 관련된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우한과 인천의 항공기 개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의외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